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 최고의 직장 TOP10 어떤 기업이 1위를 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재난 보장 4천여 개 기업에 속한 15만 명의 임직원이 경제적 성과, 사회적 책임, 근무 여건, 임금 수준,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 임금 체계와 승진 기회에 대한 성평등 육아 유직, 자신의 직장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할지의 여부 기업 이미지 등 여러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소속 회사를 직접 평가했습니다 10위, 델 테크놀로지스 9위,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 8위, 어도비 7위, 코스트코 6위, 델타 에어라인 5위, 애플 4위, 알파벨 3위, 아이비엠 2위, 마이크로소프트 1위,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면서 2020년 이후 3년 연속 왕자를 지켰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임직원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타기업 대비 높고 동종업계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삼성은 국뽕을 뿜뿜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2위부터 10위까지 미국인데 당당하게 1위를 딱 차지합니다 멋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세계 최고의 직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